충청북도가 주식회사 JSR 마이크로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JSR 마이크로코리아는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내 600평 규모의 부지에 2026년까지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. 충청북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JSR의 주요 고객사에 고성능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JSR 주식회사는 반도체 핵심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